쿵팡쿵팡 쿵팡쿵팡 이보세요! 네 이거 환불해주세요 아 예 환불하지 근데 여기 뭐가 못 없는데요? 원래 살 때부터 했다 했어요 그러면 영수증 한번 주시겠어요? 영수증은 없고 제가 원래 S를 입는데 M을 샀는데 왜 이렇게 작아요? 그거 X라지인데 두 번 어이가 없어 제가 외국인 남자친구인데 영어를 못할까? 늦게 한 번 정말 죄송합니다 남기였습니다 제가 외국인 남자친구에요 환불해주세요 근데 영수증이 있어야 빨리 영어로 얘기해봐 카드 카드 기록 카드 긁으면 거기 기록 남자라 비법 카드 긁으면 거기 황금영수증 기록 조회해보세요 아 아 어 어 어 지방단장실 기록부 아 아 기록부 기록부 하 응 도이야 도이야 거기 쓸거에요 응 자비로우신 나뭇잎 환불해주세요 아 아 아 안된다고요? 도이야 해 빨리 환불해주세요 아 아 아 아 네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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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네 아 아 아 아 죄송한데 여기서 산 기록이 없는데 혹시 다른 매장가서 사신거 아닌가요? 아 여기 주변에 매장이 있는 것 밖에 없잖아요 따로 신경품 매장이네요 이제 김춘자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아 김춘자 헬리자베스라고 하니까 안 나오나 김춘자 매장 보자 아 어 여기 여기 좋겠다 네 김춘자 나왔네요 환불해드릴게요 환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동배가 나오고 헉 헉 헉 나 벅텀으로 신고를 세워야겠어 나 나 김춘자 당신이 사는 기록이 여기 없어 그리고 당신이 산다면 영수증이 있어야지 미안해요 사실 또 우리 동네 시장에서 산거에요 그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만서 환불해 그냥 해줘 나 나 나 나 나 환불해줘 환불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비로신 남극이 환불 한번만 해주십시오 이제 재미없네요 병안이 계세요 네 네 저도 안 보길래 뭐라고요? 김춘자 김춘자 네 네 진짜 들어와서 헤어집니다 여기서 본적이 있지 않다는 것 같아요 네 30분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얼굴에 복이 많아 지금 복이요? 네 복 이렇게 보고 커피 한 잔 정도 즐거운 곳에 이야기하실까요?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잔